은근히 괜찮아 가보는 거야 가보면 길이 나왔지 여기가 그런 덴가 본데 맞아 여기 아까운 길인가 내가 여기가 아니고 기도한데 별거 없어 어이구 여긴 어디 길이 제대로 됐네 울타리를 쌌어 응? 울타리야 울타리 아 여긴 아 여기도 또 저기가 있다 어 안내 표지판이 있다 이 안내 표지판을 보면은 도겠지 어 이쪽이 다 나왔구나 안내 표지판을 보면 돼 우태가 갈 수 있어 어 아 아니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가면 돼 가면 돼 그냥 별관이라고 그냥 한 200m 가면 될 거 같은데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산에서는 길을 잃어버렸 잃어버려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집에 찾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집에 갈 수 있어 걱정할게 하늘도 없어 여기서 우리집까지 하나 얼마든지 직선거리 한 5km? 5km 5km 이내에 있을 텐데 일단 걱정할까 하락거리는 거야 아